나를 가렵게 하는 거야. 너를 가렵게 하는 거야. 여기는 아주 깨끗했는데 저기보다. 치과 그런 것도 하고. 이 흙집 위에 나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돌리고 있어. 특이하나? 흙집 위에다가 막 붙여놨어. 남자 옷만 있어 보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 같아. 남자가 혼자서 키워넣고 있습니다. 미치긴 그런거야? 할머니, 낯 꺼먹고 싶어. 다행이다. 미치긴 되는 거야? 할머니, 낯 꺼먹고 싶어. 하느님. 미치긴 애들 가기. 닯놀렣고 싶어. 다행이다. 닯들이 노는 곳에 일곱, 얀여다리 여행에 들어가서 해. 재미있어가지고 놀아서 다 닭들이 놀던 곳에 다 뒤져가지고 하는 곳도 있더라 완전히 쓰레기 산이 되던데 You raise me up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놀아줄거에요? 강국이가 지금 노래하잖아 여기 와서 스페니쉬로 지금 강국이가 You raise me up을 감동이 돼서 하는거에요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you raise me in, and then I'll pick those here You raise me down Are you ready? The wind is headed Have you seen the km2 yea YoHa baby The長 söyle 돌이탈이 안가고 지금 갖고 빨리 가야 돼 새벽 바닷가를 뛰고 이제 국경까지 토올레인 3번을 2분씩 내고 가는 그 바닷가 경치입니다 또 시간 또 100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에요 다 자막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